영주권 갱신을 하셔야 되는 분들한테 반가운 소식인데요. 만약에 그렇게 하신다면 자동연장이 된다라는 정부 발표의 내용입니다. 미국의 LA행 한국발 비행기가 반값인 항공사가 있어서 소개시켜 드립니다. 메디케어 보험료가 소폭 인하를 하게 된다는 소식입니다. 한국을 입국하시는 분들한테는 더 이상의 PCI 검사를 하는 등의 방역 조치가 필요 없습니다. 10년을 넘게 한쪽 팔을 들고 사는 남성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45세의 자동차 정비공이 6년 만에 전문의로 나타났다라는 소식을 함께합니다. 60대 할인 보석상의 강도가 들어서서 무차별 폭행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미국 내의 자살 젊은이들이 3년 만에 증가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요인과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뉴욕기다리쌤과 함께 하실 글로벌 핫 이슈입니다. 반갑습니다. 뉴욕기다리쌤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정보와 상식시사가 함께하는 뉴욕기다리쌤의 글로벌 핫 이슈.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필요하신 많은 정보 내용이 있습니다. 영상 끝까지 하시고요. 도움 되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혹시 주변에 필요하신 분들한테는 공유, 소교도 함께 해주시면 더욱더 많은 분들한테 도움이 되실 거라 믿습니다. 함께 해주실 첫 번째 주제 내용입니다. 영주권 갱신, 리뉴얼 하시는 데 있어서 현재 적체가 많이 되고 있죠. 그리고 상당히 긴장을 해야지만 되는. 왜? 내가 원하는 날짜까지 영주권 갱신에 대한 유효카드가 안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동 연장을 한다는 새로운 반가운 소식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민 서비스국 우리가 말하는 USCIS가 영주권 갱신 신청자의 카드 유효기간을 24개월 연장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USCIS는 28일 보도자료를 내고 영주권 갱신의 신청서 즉 I-90를 제출한 합법적인 영주권자에 대해서 영주권 카드의 유효기간을 24개월 즉 2년 자동 연장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영주권 갱신 신청서 I-90를 제출한 경우에 하나입니다. 영주권 카드가 이미 만료가 되었거나 만료를 앞두고 I-90를 양식을 제출한 경우에 이 연장 조치가 해당된다라는 발표 내용입니다. 이번 조치는 앞서서 영주권 카드의 유효기간을 12개월 즉 1년 연장했었던 조치를 확대 시행하는 것으로써 지난 26일부터 유효하고요. 26일부터 USCIS는 I-90 즉 I-90 양식을 제출한 사람에 대한 접수 통지서에 해당 내용을 업데이트해서 발표를 하고 안내를 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영주권 카드가 만료가 된 경우 이런 내용이 명시된 접수 통지서를 같이 제시하면 합법적인 영주권자임을 증명할 수 있다고 합니다. 즉 이 접수 통지서를 받은 것만 가지고도 제시를 하게 되면 여러분의 영주권 카드가 연장을 하는 데 있어서 정확하게 만료된 날짜에 이전에 새로운 카드를 받지 못하고 또 외국을 나갔다 오시거나 또 미국 내에서 신분증을 증명하는 경우에 이 증명서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영주권 카드를 분실하는 등의 사유로서 합법적인 영주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할 경우에는 외국인 문서, alien documentation 등을 발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해당이 되시는 분은 USCIS의 웹사이트 제가 이쪽에 걸어드리고요. 정보의 내용은 제가 항상 동영상의 설명의 하단에 보시면 링크를 걸어드립니다. 이 연락센터를 통해서 로컬 오피스를 방문하시는 appointment을 잡으시고 이를 처리하시면 된다라고 현재 발표를 했습니다. 참고로 꼭 하시고요. 여차에서 영주권 재신청 그리고 리뉴 하시는 데 있어서 시기를 놓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에 대한 내용을 제가 영상으로 올려드린 것도 있습니다. 혹시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그 영상의 링크에 대해서도 밑에 함께 걸어드리겠습니다. 참고하세요. 미국행을 지금 하시는 분들, 한국에서 미국행을 하시는 분들, 물론 LA에서 미국을 방문하시는 분들 비행기 값 엄청 비싸죠. 현재는 비숙인데도 불구하고 환율 차이 때문에 원화로는 300만원이 넘습니다. 자, 그러한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정보를 하나 알려드릴 텐데요. 저 또한 관심을 갖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도 한국 출장을 자주 다니고 있고 한국에서 또 LA를 가기도 하고 또 뉴욕은 제 본거지이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데 미국의 LA행, 즉 한국에서 티켓팅을 하는 경우에 비행기가 반값인 항공사가 새로 생겼습니다. 대한민국 항공사고요. 에어 프레미아라고 합니다. 다음 달 LA에 취향을 하는 에어 프레미아의 LA발, 즉 한국에서 끊으신 겁니다. 왕복 항공권 가격이 780달러 내외인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외에 이벤트도 한다라고 발표가 지금 되고 있는데요. 향후 카드의 결제에 대한 할인율도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 발표가 난 건 아니고요. 지난달 29일 오후에 LA 한인타운 여행사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신 분들의 의견 또 저도 직접 한국에다 연락을 해서 에어프레미아 닷컴을 통해서 내용을 확인해 보니 LA에서 출발하는 에어 프레미어, 즉 갔다가 오실 때도 마찬가지죠. 이코노믹의 왕복 항공권 가격이 787달러. 물론 요거는 날마다 달마다 좀 틀릴 수 있는데 이번 달 10월 달부터 이벤트를 하기 때문에 참고로 꼭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리미어 이코노믹이라는 좌석이 또 있는데요. 좌석에 대한 금액은 조금 틀리는데 니어 영웅에 대해서 발표가 되었습니다. 자, 이 특별 프로모션은 LA 취향 기념으로 특별 프로모션 가격이 한 달 동안 제공될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참고로 같은 날 출발을 하는 대한항공과 아시안항공은 LA 쪽에 가시는 경우에 이코노믹의 왕복항공권이 현재 1,600달러 선이죠. 따라서 반값입니다. 반값보다 좀 더 될 수도 있고요. 앞으로 이 LA 쪽을 운항을 하겠다고 하는 프레미어 항공사, 대한민국 항공사이고요. 또 국내에서는 알려지지 않도록도 있지만 회사가 설립된 지가 면여이 안 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 LA 쪽에 방문하시는 쪽에 계시는 분들은 또 LA를 가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저렴한 특별히 격려하는 외국항공사를 이용할 필요가 없다라는 점 한번 참고를 하시고요. 제가 기회가 되면 이 항공사에 대한 부분도 한번 정보로 업데이트를 시켜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를 하시고요. 그 이벤트는 10월달 한 달 동안이라는 내용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한테 또 중요한 정보 소식이 될 텐데요. 메디케어 프로그램 보험료가 소폭으로 인하가 됐다라는 소식입니다. 연방정부가 10년 만에 처음으로 메디케어 보험료를 소폭으로 인하할 예정이라서 수백만 명의 미국인이 의료보험의 비용에 부담을 덜게 됐다라는 내용입니다. 지난달 29일 월3저널 등의 언론들에 따르면 의사 진료와 외래 환자 병원 진료, 내구성 의료 장비 등 파트 A가 포함이 돼서 보장하지 않는 기타 서비스를 포함하는 메디케어 파트 B의 보험료는 2023년에 3% 또는 월 5달러 20센트가 내려서 164달러 90센트를 진불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파트 B의 수혜자의 연간 공제액 즉 디덕터블은 2023년에 226달러로서 전년보다 7달러가 줄어드는 상태입니다. 이는 파트 B의 보험료가 현재 월 115달러 40센트 정도에서 99달러 90센트로 13.4% 내린 2012년 이후에 10년 만에 처음으로 실시되는 인하 조치라고 하네요. 2023년 메디케어 보험료 감소는 높은 인플레이션과 보험료 인상으로 힘든 한 해를 견뎌낸 데에 대해서 수백만 명의 수혜자들에게는 아주 반가운 소식이 될 수 있겠죠. 물론 우리 한인분들한테도 반가운 소식이 되고요. 작년의 경우에 파트 B 보험료가 21달러 60센트나 급등을 했었다고 합니다. 메디케이드 및 메디케어 센터는 지난 27일 성명에서 메디케어가 올해에 예상한 것보다 적은 금액을 지불하여 기관이 2023년 파트 B 보험료를 낮출 수 있었다라고 밝혔습니다. 기타 메디케어 서비스와 항목에 대한 지출도 예상보다 낮은 것도 이 보험료 인하의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7일 로즈가든 연설에서 의료보험료 인하가 시니어들의 재정 부담을 낮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간선거가 임박한 바이든 행정부가 인프레이션의 부작용을 억제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가운데 백악관은 의료비 절감 노력에 대한 홍보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내년부터 일부 메디케어 수혜자들이 더 많은 비용을 절감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는 메디케어가 노년층 미국인들의 권장 백신 비용을 충당하고 인슐린 지급액을 월 35달러로 제한한 것을 포함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메디케어가 일부 의약품 가격에 대해서 제약회사와 직접 협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등 다른 조항들은 발표되기까지 앞으로 몇 년이 소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는 소식도 함께 짚어봤습니다. 한국의 입국자에 대한 더 이상의 방역 조치는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앞서서 입국자, 격리 의무를 해제하고 입국 전에 검사 해제가 시행된 데 이어서 이번 조치로서 한국의 입국 관련 코로나19 방역 조치는 모두 사라지게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코로나19 유행으로 입국 검사가 도입된 이후 모든 검사 의무가 해제가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일괄조정관은 30일 중대본회의에 모두 발언해서 10월 1일 0시 입국자부터는 입국 후에 1일 이내에 PCR 검사 의무를 해제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입국 후 3일 이내에 검사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내국인 그리고 장기 체류 외국인은 코로나19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보건소에서 무료 PCR 검사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정부는 한국 내외 방역 상황이 안정화 추세를 보이고 오미크론 하위 변이의 치명률이 낮다는 점 의무 검사로 불편이 국민들의 불편이 많아서 그러한 내용을 겪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서 전문가 의견 수렴 후에 입국 후 의무 검사 중단을 결정을 했습니다. 일괄조정관은 다만 치명률이 높은 변이가 발생하는 등 입국 관리 강화가 필요한 경우에는 재도입을 검토하겠다라고 또한 보충해서 말을 했고요. 이와 관련해서 한국 정부는 발생률이나 치명률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국가가 발생하면 주위 국가를 지정해서 입국 전후 PCR 검사를 재도입하는 등 입국 관리를 강화하고 국가호흡 바이러스 통합 감시로써 국내외 유행 편의를 상시 감시하겠다라고 또한 보충 설명을 했습니다. 참고를 하시고요. 대한민국을 방문하시는 분들한테는 더 이상 PCR 검사는 필요 없다. 어떤 형태라도. 단 무료로 내가 혹시 찝찝해서 검사를 받고 싶다. 이런 경우에는 3일 이내에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셔서 무료로 PCR 검사를 받으실 수 있다라는 점. 단 내국인과 장기 체류 외국인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참 별 사람이 다 있죠. 내 상식 가지고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람. 또 인간으로서는 저렇게까지 할 수 있나라고 퀘스천 마크를 볼 수 있는 사람. 그런데 10년 넘게 한쪽 팔을 들고 사는 남성이 있습니다. 이유는 왜 그런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인도의 한 남성이 신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해서 10년 넘게 자신의 한쪽 팔을 들고 살고 있어서 화제입니다. 알라하바드 출신인 만트 라이프리 누나카라라는 사람은 어느 날 자신의 신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는 처음 몇 년은 말로 다할 수 없는 고통을 느꼈지만 지금은 더 이상 고통을 느끼지 않는다. 못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해탈을 한 거죠. 놀랍게도 이러한 사실은 마운트가 처음이 아니라고 합니다. 작년에 12월 아마르 바흐라티라는 남성은 38년 이상을 오른팔을 든 채로 생활을 했다고 해서 충격을 아낸 바 있습니다. 아마르 역시 신에게 믿음과 감사의 의미를 전하기 위해서 손을 들기 시작했다라고 밝히면서 사는 평생 내내 오른팔을 들어서 신에게 경의를 하면서 살고 있는 남성들이 인도에는 있다라는 소식이 함께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가능하실까요? 그리고 신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해서 꼭 몸으로 손을 들고 평생을 살아야지만 한쪽 팔을 그것도 살아야지만 될까요? 신에게 경의를 표하는 그 방법론에서는 더 편하고 더 진실된 방법도 많을 텐데 말입니다. 미국에서는 또 의지의 한 남성이 있는데요. 45세까지 자동차 정비공으로 일했던 사람이 6년 만에 전문의로 나타난 전문의로 인생을 바꾼 사람에 대한 소식 함께 참고적으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미국의 오하이오주에 사는 한 자동차 정비공이 45세의 나이로 의대에 입학을 해서 6년 만에 전문의사가 됐습니다. 지난 19일 CBS 방송은 오하이오주 메이필드 하이츠시의 클리닉 힐크레이스트 병원 응급실 담당 칼 알람비 51세입니다. 이 사연을 전했는데요. 전직 자동차 정비공이었던 그는 32년 만에 51세의 나이로 의사가 되겠다는 인생의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알람비는 우리 가족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고 어린 시절 정부의 복지 혜택을 받으며 살았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힘들었던 시절을 회상했습니다. 그는 교회 목사인 아버지와 다섯 형제를 포함한 대가족을 부양해야 했었던 어머니를 도와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전 지역 자동차 정비교소에서 기술을 터득해 19세의 나이에 카센터를 열어서 가족 생계를 책임져왔다고 합니다. 카센터를 시작한 지 15년이 되던 2006년 알람비는 오하이오주의 어슬린 대학에 입학해서 생물학 수업을 들었고 이를 통해서 의사의 꿈을 꾸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후에 클리브랜드 주립대 의과대학 준비 프로그램에 합격한 그는 2015년 45세의 나이에 노르스 이스트 오하이오 의과대학에 입학해서 꿈을 더욱 키웠다고 합니다. 그동안 힘든 여정을 밟아온 그는 2022년 마침내 전문의가 되어서 자신의 목표를 이뤄냈고요. 19일 이에 대해서 현재 언론 팍스뉴스가 인취된 인터뷰에서 그는 항상 앞서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나는 모든 책임이 내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집중하게 됐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렇죠. 세상 성공한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공통된 얘기인 것 같습니다. 항상 뭐라고 해야 하나요? 내가 항상 앞서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나의 모든 책임이 내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흥미와 집중을 하게 만들었다. 이게 또 이 사람의 성공 요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인생 사시면서 여러분들은 항상 미래를 위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낫기 위해서 내 자신이 나아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신가요? 또 안타까운 세상의 소식이 또 전해졌는데요. 60대 한인 보석상이 델라웨어주에서 강도가 침입을 해서 무차별 폭행을 당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미국의 델라웨어주에 월밍턴에서 보석상을 운영하고 있는 60대 한인 남성이 침입한 괴한으로부터 무차별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CCTV를 바탕으로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전해지는 가운데 이 영상 좀 보시면 그 내용을 아실 수 있으실 텐데요. 현재 언론들은 아시아인을 상대로 한 험어 범죄의 무게를 두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30일 6ABC 필라델피아 등 현지 매체 등에 따르면 서모씨 68세가 운영하는 보석상에 괴한이 들이닥친 것은 지난달 15일이라고 합니다. 검정색 마스크를 쓰고 한 흑인이 물건을 둘러보다가 갑자기 권총을 꺼내서 서씨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권총 자루로 수차례 가격을 하고 목을 졸랐다고 합니다. 이내에 서씨가 의식을 잃고 바닥에 쓰러졌지만 진열대를 넘어온 범인의 발길질은 계속됐고요. 범인은 쓰러진 서씨를 한참 폭행한 후에 귀금속을 훔쳐서 달아났습니다. 가게에 들어와서 서씨를 폭행하고 보석을 훔쳐 달아나기까지 걸린 시간은 총 20여 분이었다고 합니다. 별들은 저항도 반항도 하지 못한 서씨를 향해서 장시간 폭행을 가했다는 점에서 경찰은 단순 절도가 아닌 아시아계 증오 범죄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염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CCTV를 토대로 용의자를 특정했으며 사건 발생 7일 만에 범인을 체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공격을 받은 서씨는 뇌출혈 증상을 보이고 있는데 병원에 나흘간 입원한 뒤 현재는 재활치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서씨가 운영하던 점포도 현재까지 문을 닫은 상태고요. 서씨의 두 아이들은 6ABC 필라델피아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가 12시간 넘게 일해서 모은 돈으로 마련한 가게라면서 갑작스런 습격으로 아버지의 아메리칸 드리믄 산산조각이 났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어서 우리는 정의를 원합니다. 이 같은 범죄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인데요. 미국 내에 자살을 하는 젊은이들이 3년 만에 증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극단연 선택을 하고 있는 젊은 세대가 많이 늘어나면서 미국 내에 자살 사망자가 3년 만에 다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시각으로 30일 미국의 질병통제예방센터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에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망자는 4만 7,600명으로 1년 전보다 약 4%가 증가를 했습니다. 자살 사망자는 1999년부터 2018년까지 35%가 증가를 하다가 코로나19이 유행을 하던 2019년부터는 줄어들어서 2020년 4만 5,979명으로 전년 대비 5%가 감소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2021년에는 다시 증가를 하면서 역대 가장 많았던 2018년 4만 8,344명에 접근을 했습니다. 인구 10만 명당 자살 사망자도 지난해에는 14명으로 전년 13.5명으로 증가를 했고요. 남성 사망자가 3만 8,025명으로 9,621명의 여성보다 크게 많았다고 합니다. 굉장히 차이가 많네요. 남성 사망자가 여성보다 3배가 많네요. 특히 15세에서 24세의 젊은 남성들의 자살률이 크게 늘었고 이 나이대 젊은 남성들의 사망은 8%가 늘었다고 합니다. 이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대개 자살은 우울증이나 가족력, 신체적 질병, 어린 시절 트라우마 등이 원인이며 가정래의 총기가 증가하고 코로나19으로 인한 일자리 등의 상실, 코로나19의 급증, 10대 소셜미디어의 영향도 자살 위험의 악화 요인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들의 자살 증가 이유로는 가장 큰 게 경제적인 이유다라고 분석이 됐다고 하는데요. 참 안타까운 소식이죠. 왜냐하면 우리 가정 내에 문제일 수도 있고 이것이 비단 통계로서는 미국 내의 통계이긴 하지만 전세계적으로 또 특히 한국에 있는 젊은이들은 더 많이 겪는 부분 중에 하나가 취업과 경제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우들이 발생하는 요인들이 알려지고 있다면 우리는 가장 먼저 해야 될 부분은 주변에 이러한 사람이 있을 때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져주고 대화를 조금이라도 선택을 해봐서 최소화를 시킬 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게끔 해주는 게 첫 번째 우선순위가 아닐까 생각도 해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항상 좋아요와 댓글 남겨주시면서 동참해 주시는 여러분들께 더욱더 감사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서 찾아뵙겠습니다. 뉴욕기다리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